한글자막 by 김재현 늘상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역시 이제 우리 강태환 선생님, 최선배 선생님 대단히 오래전에 장굴을 쳤기 때문에 또 만나 뵐 수 있었고 특별한 인연으로 평생 한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온 것 같아요 그 의미는 길 위에서 오막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겠죠 그게 무엇보다도 새롭고 그러면서 또 아쉬운 또 할 수 있을까? 그렇지만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음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특히 콘서트 제목이 기원이라는 주제를 달고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기원하는 마음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호악들과 많은 음악을 사랑하시는 행복과 평화를 항상 나눠주셨으면 거기에 저도 좀 껴주시고 가끔은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, 선생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댁 заявор alors은 아까 보고싶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